윌로프 네 음... 그래, 나도 들었어 흐흐흐 리듬이 마음에 드는데? 무슨... 망치 소리 같네? 가보자! 오우 흠 적을 겁지려고 소리를 내는 거지? 알겠어! 저건... 오론이잖아! 말도 안 돼! 오론이라니! 우와! 블러프! 이거 좀 봐! 대상관이야! 네! 이것들 좀 봐 아... 가마솥이 필요한 거지? 그럼 다 생각이 있지! 어... 실례합니다 저기요! 잠깐만요! 여기예요! 잘 안 들리나? 블러프 좀 도와줄래? 흠... 불청객이 왔군 불청객은 싫은데...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? 삶을 만졌어요! 그럼 그렇지... 입이 지은 줄 알았는데... 그나저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던지면 안 돼 죄송해요! 죄송해요! 다시는 안 그럴게요! 그런데... 그... 그 부사비... 저희를 이리로 데려왔어요! 어... 어... 옳은 맞죠? 프레일로도 전체에서... 제일 가는 대장장이잖아요! 땅을 파서 계곡을 만들고... 눈도 만들었고요! 이 세상 모든 것을...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! 흠... 흔치 않기는 하지... 넌... 불을 가지고 있구나... 아니... 아니지... 작은 불꽃 정도야... 이 불꽃은... 애니비아인가... 이거 흥미롭군... 아... 그래! 있잖아요! 어... 저기... 오렌! 우린 가마솥을 찾고 있어요! 친구 주려고요! 혹시 여기에 가마솥이 있을까요? 아니면... 하나... 만들어줄 순 없나요? 제발요... 안 돼... 마지막 남은 서렌이랑... 그 노타인 친구의 소원인데도요? 그 노타인 친구의 소원인데도요? 흠... 그 노타인은... 덤댓으로... 노릇을... 굿게 할 수 있는... 지워지는... 소원인데도요... 음... 세워지... 그리지언을... zy... 그은... ev심... 아... 그의... 너는... 스테로우스 테니을 맡아야해? 뭐... 그래도 경기... 위에는... 스테이... 흐어어어어 저 풀무으로 불꽃을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래, 저기 있는 바퀴에 연결된 것 같아 음, 저 무게추가 문을 여는 건가 봐 당연하지 아마 그럴 거야 부정적으로 물지 마 흠 흠 아, 그거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 윌렴푸 ㅋㅋ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.2.2.2.1 뭐지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... 알았다! 이걸로 저것들을 돌리는 거구나! 아... 알았다! 아... 오름! 이거봐요! 성공했어요! 그런데... 용광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으흠... 그렇군... 그래... 이 정도면... 괜찮군 뭐가 잘못됐던 거죠? 아무것도 오랫동안 식어버린 채 잠들어 있던 용광로를 충분히 데우려면 한두 계절 걸릴 거다 한두 계절이요?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? 있지 자... 이 정도면 대장간에서 수집이 충분하겠지... 그... 가마솥을 찾는다고? 잠깐! 우릴 도와주는 건가요? 그래... 당장은 아니지만 고맙을 것... 오르네 대장간에 걸맞은 가마솥을 만들려면 적당한 재료가 필요하거든... 그런데 전부... 희귀한 거야... 프렐로드라면 다 알고 있다고요! 그치 윌런프? 음... 흠... 그래... 그럼 줄베리 열매라고 들어봤나? 어... 윌런프? 줄베리 열매는 딱 한 곳에서만 자란다... 바로 요새지... 요새요? 감시탑 같은 건가요? 성 같은 거지, 꼬마불꽃... 줄베리 열매를 찾아서 가져와라... 쉽네요... 다른 건요? 분명 프렐리오드라면 다 안다고 했으니... 켈루렐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... 어? 알아요! 들어봤어요! 그러니까... 그 켈로... 뭐냐... 켈루렐은 얼음정원에 살고 있지... 보면 알 거다... 네 가마솥을 만들려면 켈루렐의 선물이 필요해... 성에서 줄베리 열매 찾기... 수수께끼에 켈루렐에게 선물 받기... 알았어요! 좋다... 이제 가보라... 규리 마스크도... 우리 못 잡을걸? 끄indruck엄 이상형이야... Uh... 예전에 정험도cariny이 앉아있어요. Service- carte 이제 다시 돌아왔네 이건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요새에서 줄베리를 찾아야 해 그 성 같은 곳에서 그리고 얼음 정원에서 켈로렬의 선물도 찾고 어디부터 받은 게 좋을까? 좋아, 내가 정할게 불암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일까? 마을에 온기를 주려고 태양을 끌어내렸다는 이야기 말이야 알아, 하지만 이야기란 중요해 거기엔 사실이 중급식 섞여있거든 이게 검은 요소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 그게 몇 개AK 이해해URGS 은, 은, 은 길리는уть argued 스페어를, 이거로 players 회전ась 기 venture 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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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따resso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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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좀 으스스하다 소리강뻬 요새랑 정말 비슷하네 빨리! 더 빨리! 일렴푸, 나 좀 내려줘 어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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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영어 이 도개교 좀 봐! 아.. 문을 어떻게 열지? 그래! 저 동굴들에 매여있었네! 넌 힘이 세니까 저걸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? 안 움직여! 버림이 맞고 있어! 끊어져 버렸네? 이걸 어쩐다? 뭐야? 아... 를 를 히힛 흠.. 뭔가 잘못됐어 보자 히힛 저거 아니야? 이거 희미하게 빛나는 열매?